오오오 와 야 벌써? 벌써? 벌써 나오는거야? 게임이 시작한지 5분밖에 안된거 같은데 여보세요 문을 닫아 너 무섭게 나 화장실 급하단 말이야 남녀가 공용? 닫아줘야되는 부분이구나 내가 눈치가 없었어 몰랐네 내가 오 뭐야 오 미친 이건 딱 여기로 들어오시오라고 딱 써져있는거 같은데 뭐야 피가 마르지가 않았잖아 개같은거지 새로나오는 음료수야 뭐야 음료수 옆에 피가 흘러 와아 와아 분위기 장난 아니지 와아 이거 진짜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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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경비지 수의 아저씨 누구지? 지금 나한테 오려고 했던거네 내가 지금 도망간거네 내가 지금 도망간거네 그쵸 뒤에 오는거 아뇨? 내려갑시다 에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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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와 으아! 와아 개같은거 이씨 와아.. 와아.. 어 야 잠깐만 bgm좀 어떻게봐 bgm좀 어떻게봐 bgm좀 어떻게봐 bgm좀 어떻게봐 어 일단 bgm좀 어떻게봐 와아 나 진짜 아니 벌써 이랬나? 오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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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 뭐야 어쩌라고 찌..뭐라구요? 그 자식들 짓이라고? 변종들이 나가버렸다니 뭔 소리야 뭐야 이거 군인이야?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너무 반가워요 죽어가는 아저씨 그 봉 좀 주시면 안 돼 봉식아 와 이거 미션 바꿔야겠다 여기 폭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가는 걸로 미션 바꿔야 돼 어어 와 어디야 이거 와 미치겠다 아니 입에 찬데 기억 와 나 입에 찬데 진짜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? 쟤 어떻게 깼지? 나가자마자 있는데? 와 미치겠다 아니 나가자마자 있어 안되겠다 내가 생존 게임에서 배운 건 이거야 낮은 포부 저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아 개무서워 어 살려주세요 어 어 제발 문 좀 열어 어 뭐야 뭐 있다 뭐 배터리인가? 아 배터리 갈아 끼워 지금 배터리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저기로 갈 수밖에 없네 뭐야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되는데 아 여기로 들어가셨나? 이 문을 안 열어보는 게 나을 것한테 어 어 어 그래 여기야 여기야 않나 와 깜짝이야 와 와 와 and who are you then I, IE Merciful God you have sent me an apostle 내가 사도라지 무슨 소리야 얘는 걔같은거 내 사도세자 된거야 뭐야 만나자마자 무슨 자기 무슨 종교인처럼 생각을 해 나를 쟤 누구죠? 일단 쟤는 정상인인거 같긴 한데 아까 그 등치는 뭐야 등치가 나오는건 알았는데 벌써 나오는지 몰랐네 내장이 있다고요? 와 이거 내장 와 나 손이 내장인줄 알았는데 이게 바닥에 그냥 개같은거 배경처럼 깔려있네 어우 너무 잔인해 와 잠깐만 이거 어우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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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어떡해 신발에 묻었어 이게 임길수 있으려나 이래가지고 조졌대 경비아저씨 아저씨 이 아저씨 이거 눈빛이 터미네이터인데 이거 기계인간처럼 생겼네 이거 어 잠깐만 메모있다 메시부산 정신병원 이 장소로 보기만 했을 뿐인데 속이 매숙거린다 메시부산 정신병원 19기년 아 19기년이 아니라 1971년 글씨가 좀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회차입니다 1971년 파문 속에 정부 기밀로 폐쇄 2009년 자선단체로 위장한 머코프 정신의학 시스템에 의해 재개장 2km 전쯤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 신호를 잃은게 아니라 전파방해인 것 같다 메코프산은 자선이란 명목으로 수익을 올린지 꽤 되었는데 미국 땅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몰라도 분명 큰 건일 것이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 자식들을 쳐붓을 수 있을지도 이걸 누가 썼다는 얘기야 도대체 응? 아 지금 있잖아 메모는 내가 쓰는거야 그리고 문서는 내가 이걸 얻은거고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열리나? 저 공포 게임 잘해요 공포를 진짜 느끼면서 할 뿐이지 제가 못깼던 공포 게임은 진짜 거의 없어요 정말 다 깼어요 아 이거 내려가는 길이라 가만있어봐 와 쉬발 와 와 어떡해 어떡하지 와 와 와 나 뭐야 어 난 사실 순간적으로 사실 저기를 가야된다라는거는 내가 기억이 났거든 아 근데 저기를 가려는 키를 여기서 얻는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나오는건지 몰랐어 내가 이런걸 하나도 기억을 못해 내가 그거같애 내가 무서움을 잊었나봐 게임을 하면서 1회차 때 그런거 알지 자신에게 인간이 여러분 그런게 있잖아요 자신의 그 고통을 안좋은 기억을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같은거 반전보면은 자신의 그 괴로웠던 기억을 잊고 주인공이 막 미래를 막 찾아서 자신의 과거를 막 알고싶어 하잖아요 근데 알고보니까 자기가 인간 쓰레기인거야 막 그랬는데 자신의 그 과거를 과거를 잊고 살아서 내가 그런 쓰레기였다는걸 모르는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내 머릿속이 지우개 아 이거 진짜 태모 태모는거만 아니면은 안가보십다 이런 데 템 없잖아 이런 데 템 없잖아 어 어 잠깐만 이거 안열려? 어!? 오아 이거 dice 펀치나 이런 건 안되네 미친 어우 역겨워 토할 것 같아 개같은거 괜히 저녁을 순두부찌개 먹어가지고 얍 sharing 된 거 보니깐 토할거같네 국물에 얍양 담겨져있는거야 어이 건더기들 이거 어이 어떻게 할거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차지게 죽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피 터지게 하려면은 진짜로 이거는 있죠 그 이거는 그 정말 그 감자 감자 채 써는 그런거 있지 그런걸로 이게 싸드 액션에 야구 야구 받다 때리듯 팍 때려야돼 그러면 팍 찢어지면서 피가 이렇게 튈거라고 어 어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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